이게 망치고기예요? 네, 이게 옵니다.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 집에서 엄마가 이런 거 꺼줄 때 엄마가 맨날 꺼지고 엄마는 잘 못 드시죠? 네. 나도 그래요. 요즘 혼자 고기 먹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? 네, 요즘은 좀 많네요. 내 나이 또래? 내 나이 또래? 저 직업분한테. 아르바이트생은 뭔지. 뭔지야. 꼰대 꼰대? 진짜. 야, 성희 씨가 누가 없으면 혼자 못 사는 스타일인가 봐. 맞아요. 난 또 이런 거 처음 보네. 진짜 맛있더라고요. 돼지고기. 우와. 우와. 아, 파우크같이. 그냥 뜯는 거야. 어머, 너무. 대박. 너무 즐거워 보인다. 즐거웠어. 맛있네. 세상 편하네. 진짜 완전. 맛있게 먹는 거야? 맛있게 먹는 거 같아. 다행이 없어요? 원래 저기 망치고기래. 망치고기래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맛있어. 아니, 저래서 종을 외친 거야. 잘 먹는다고. 혼자 먹으니까 그냥 진짜 맛있네. 그래, 저렇게라도 뭐 좀 드셔야 돼. 맞아. 스트레스 풀어야 돼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 밤에 이게 무슨 얘기야. 그러니까. 뭐야. 뭐야. 근데 저기다가. 우리예요. 비가 많구나. 진짜 잘 놀았어요. 진짜 잘 놀았어요. 뭐야, 신랑한테? 아이들한테 전화가 있죠. 전화가 안 오니까. 인편이야? 계속 전화하시네. 난데. 내가 거기 뭐 나간다고 그러고 내가 프로필 사진도 보내고 그러고 전화를 해줘. 어떻게 하루 종일 전화를 하네? 왜 또 그러는데. 뭐가 왜 또 그러는데야? 무슨 말이 왜 또 그러는데 밖에 없어?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오는 거야, 바깥으로. 나도 하고 싶은 거 많거든. 참고 사는 거지. 뭐라고? 그래, 남편도 저런 게 있어.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아. 참고 사는 거지. 일단 치고 가서 얘기하자. 끊어. 여보세요? 끊어. 아이고. 남편도 화가 나 있는 입장인데 보니까. 화나신 거. 화나신 거. 화나신 거 아니지. 남편도 힘들겠다. 그러니까. 아유, 아까 먹을 때까지 좋았는데. 그러니까. 응? 왜 전화를 해? 아, 전화하면 남자 기분 나빠. 아니, 왜 전화를 사람이 말을 하는데 끊어? 아버지, 그건 쓸데없잖아요. 무슨 뜻, 쓸데없. 아, 너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.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탈출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야. 남자들 다 그렇거든.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. 나 지금 바빠. 맨날 바빠.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. 안 들어간다. 안 들어간다. 아, 끊어. 아, 끊어. 아, 끊어. 옛날에 참았으면 지금 못 참겠어. 집에 들어가려고 했죠. 그런데 뭐 전화 끊고. 전화했더니 또 뭐 어쩌저쩌고 목표고. 집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. 안 들어갈 거야. 어디가 갈 데 없으시죠? 들어가야지. 또한 crispy 숙소는 극함에 남자들いて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